해양수산부는 겨울철 해양기상 악화에 따른 안전사고에 대비해 12월부터 3개월 동안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추진합니다. 겨울철 많이 발생하는 어선의 전복과 침몰 사고를 대비해 기상 악화 시 어선의 조업 제한을 확대하고 보건성 관련 안전점검도 실시합니다. 또 연안 여객선과 낚시어선 400여 척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여객선 내 전기차 화재에 대비한 전용 소화장비 보급도 추진할 계획입니다. 안전관리체계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해운선사의 안전투자 공시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여객선 운항해역에 대한 해상교통안전진단 의무화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.